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하트 어? 수고가 짧아서 하트 안 하세요 손가락 하트 손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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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하면 안 돼요 손가락 저도 이렇게 칭찬을 길게 받아본 적은 처음이라 아... 제가 영화 데뷔를 하고 처음 받았던 상이 아마 영평상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또 생각이 나고 아... 저 다 말 준비해왔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? 네 고맙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을 만나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요 현장에서 육아랑 일을 병행하면서 연출해주신 김두현 감독님 그리고 항상 현장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스태프들 그리고 함께했던 배우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... 또 다른 김지영 역할 네 미숙 역을 맡아주신 김지영 선수님과 함께 계속 영광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갑 Academia 언제나 제발 찍 ogs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